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해마다 공개 매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을 통해 공매를 열어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정업체를 가득 채운 500건의 이른바 명품들. 모두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들입니다. 샤넬과 루이비통 가방부터 롤렉스 시계, 귀금속, 양주 골프채 등 다양합니다. 중구 시세가에 약 3에서 4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공매에 참여자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감정 시작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품을 해마다 공개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이번 공매에는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8천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1만 8천여 건의 입찰이 이뤄져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건 560만 원의 파텍 필립 시계, 이어 다이아반지는 512만 원, 샤넬 가방은 450만 원, 순금팔찌는 267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게 거둬 수임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 등을 통하여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공매를 통한 낙찰 대금은 2억 6천만 원. 낙찰 직전 체납자로부터 완납받은 2억 원을 더하면 총 4억 6천만 원을 지방세 체납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 경기주의TV